하수구는 아니예요. 기름이 없어요. 뭐 우수관인지 이게 연결된게 이게 만약에 맞게 맞다면 배관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그건가? 아 게잎 게잎 예 예 여기에서 내려 놓은가 본데 여기에서 올라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나갔다 나갔다 보세요 잠깐만요 물 더 틀어두세요 아뇨 여기를 틀릴께요 아뇨 여기를 틀면 되요 피클 구조로 됐나봐요 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하여 이제 안좋아요 하여간 파워드 파워드 여기가 많이 막혀있어요 여기가 지금 잠깐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안들어가 카메라가 거기서 여기까지가 막혀 있는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먼지나 흙이 꽉 막고 있네. 반 이상을 막고 있어요. 앞에 물이 넘어서 와요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잘 안고 있어요 여기가 좀 더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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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내네 이거 꺼내네 거깔 ciğim은 안돼요 우와 흑뚝방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도김만둔 이거 왜 다 흙이거든요? 아 이렇게 흙이 많다고? 진짜 흙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여기 내가 뭐 이거 시대를 가고 저희랑 안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 요 요 가만히 오브 오븐 불85개 무사님들 안계시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뒤에 두개 그 호스를 아멘 네, 손수 다 됐어요. 어 여기가 이탈됐네 여기 어디 어딘가가 깨져 있네 깨져있어 깨졌네 여기 깨졌어 깨져있어 이거는 그냥 어딘가 열려 있는데 배관이 오픈 되어 있어 배관이 어딘가가 이제 짤르고선 땅속에 그냥 박혀있어요 땅으로? 네 잠깐 저거 한번 찍어볼게 저거 나중에 거기 찾아가고 끊어서 막아버려야 돼 왜냐면 거기서 계속 땅속에서 흙물이 들어갔던 것 같아 아마 이리로 나올 거에요 여기로 나오잖아 이제 잘나오죠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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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연결될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네 뒤에 바로 뒤에 네 여기 뒤에 여기 뒤에 뭐 있어요 꽉 찼어 아 거기 밑에요 밑에 네 여기 그냥 밑에 있나보네 물을 내려오진 않잖아요 여기 물이 찼 Ang Award 부엌 그낙 흑 빠그ife 넷 Kalab 사라 그리고 기다리 likewis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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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가 들어가있네 잔뜩 시멘트인데 이거? 불같은데? 시멘트인데 이거? 불같은데? 시멘트 됐다 나왔다 아 됐다 나왔다 아 이제 나왔네 아니 소리가 됐는데 이제 4시간 늦으면 나왔죠 나왔네 시멘트네 아까 거기 있던거 시멘트 깨있던거 아까 여기 있던거 없어졌잖아 다 뚫렸잖아 이제 wants how to do 아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